올 cc 50억 어 정확히 57억 있네 57억이면 거의 뭐 60억이지 뭐 그치 60억 올 cc 응카 주인이 또 응카로 가달래 어 응카로 가도록 할게요 자 주인분 통상 기록 월클 씨 잘하네 2017년 7월 부감독이만 부감독 부캐고 자 주인이 쓰는 포메이션은 야 이거 올 cc 응카가 될 라나 모르겠다 도전은 해볼게 어 여령이 좋아하는 442 포메 김정민 포메죠 목이 좀 안좋아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맛이 갔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게 올 cc기 때문에 후진 선수로 간다는거 후진 선수로 간다는거 꼭 이해해 주시고 자 60억 올 cc 올 cc 응카팀 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하이씨 될라나 돈은 57억 7천2백 자 그 다음에 한 명당 6억 정도면 딱 되세요 6억 자 그럼 올 cc 가봅시다 자 cc 시즌으로 갈게 cc 시즌 cc 시즌 cc 가 컨티넨털 챔피언 자 알아서 할게 오케이 날 믿어 주네 아우 고마워 한글 사회 역시 센스쟁이야 여령 알아 마음대로 하네 진짜 센스쟁이네 고마워요 어 싼거 보이냐 공격진부터 가보자 공격진 야 싼거 있으면 그냥 산다 2인 2에 스타 같은건 좀 싸지 않냐 6억 짜리 cc 빨리 찾아봐 같이 좀 해보자 같이 밑에서부터 하자 밑에서부터 위에서 부터 찾으니까 없어 뭐 키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돈만 돈만 되면 살게 돈만 되면 어 3억 2천 짜리 있어 3억 2천 빨리 찾아봐 185 오 185 속력 스테미너 대이 뭐야 이게 풀백도 되는앤데 풀백 61 윙어 77 시야 69 크로즈 74 퀸 노네쓰 노네쓰 겁나 후진거 같은데 일단 진짜 태놓고 야 저거 희기매물 인데 야 이거 사면서 해야겠다 이거 어 있네 다홈에 음 크로즈 72 시야 77 오보로 77 스테미너 86 있긴 있네 3여도 노뽀 아 이거 근데 둘 다 하나밖에 없어갖고 잘못하면 뺏기겠다 어 뺏기겠는데 다 홈에 다 왜 이렇게 다 훈었냐고 돈이 없어서 그래 3억 3억 3천 짜리 있어 크로스 75 아 얘는 속력이 87 78 69 78 78 78 음 오보로롤 야 짠야 오보로롤도 비슷해 해프랜 4억 짜리 있다 조찬호 야 조찬호 속력이 느리다 야 조찬호는 키도 170 밖에 안 돼 아 얘는 후졌어 하나씩 다 볼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안 봐도 돼 어 유창현 키 181 후졌고 마요랄 스테미너 65 갖다 버리고 몰아따 아 몰아따 안 되고 몰아따 몰아따 응카 안가 있어 사카가 안 되겠네 마리아노 얘는 키가 작다 179 버리고 김신 181 참여도 좋네 크로스 59 쓸 게 없네 아니야 이거 하고 싶어 꼭 하고 싶어 꼭 하고 싶어 꼭 하고 싶어 꼭 하고 싶어 크린 어 이름이 좋네 크린 야 키 189 야 아 얘 얘 중위에 놓으면 괜찮겠는데 크로스 중위에 놓으면 크로스 필요 없잖아 cm78 어 얘 맘에 든다 싸네 얘 마음에 드는 게 키가 179 라 키 크네 좋아하거든 속력 84 스테미너 82 키가 커서 마음에 드네 얘 괜찮다 얘 크린 이름도 좋아 크린 질자 태놓고 보스 엘리 아 갑자기 렉 먹었다 아 짜증나 아 이럴 때 제일 싫더라 이거 안 나올 때 에이 이게 나갔다 돌아와요 뒤로가 뒤로 갔다 와야 되잖아 이거 나바로 좋아 나바로 잠깐만 다 볼 거야 나 다 볼 거야 아니 유명한 선수 좀 나오네요 여기서 부터 발로텔리 50억 여기 여기 요정도 되는 건 확실히 비싸고 정농 정농이 누구야 중 선수인가 여기가 괜찮네 2연승 여기다 가격대인데 2연승은 어디 보자 속력 83 느리다 그치 너무 느리고 여기 여기가 괜찮은 칼로 칼로 비싸네 12억 여기 여기 비싸네 아래로 내려가야겠다 루카스 레더 기다려봐 루카스 여기 있네 루카스 오바잖아 루카스 가격 오바야 크로스는 좋네 우리 한명당 6억인데 8억 7천이잖아 오바고 루카스 즐겨찾긴 해놓을게 2연승 아가 봤지 키가 작아서 참여도가 마음에 안된다 2연승 마음에 안들고 정농 봤나 정농 높은 보통 중국선수네 속력 84 크로스 85 시야 88 정농 괜찮네 정농 정농 괜찮네 약간 조금 느리긴 해 정농 조제철 속력 91 개빨러 크로스 86 시야 79 조제철 좋네 이왕이면 중국선수보다 한국선수보다 나지 조제철 조제철 이거 쓰자 속력 너무 마음에 든다 91 스테미너 85 크로스도 86이나 되고 오른발 잡이네 시시 조제철 4억 5천 나바로 아까 본거 같은데 비쌌던거 같은데 황진성 황진성은 스테미너가 너무 푸진네 78 문상 신청은 여리형 이벤트 네이버 검색하면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거든 거기서 신청하면 돼요 아펠라이 레이 알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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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별로네 알라리오 어디갔냐 보르아 없고 파비안 없고 블란디 블란디 블란디는 예리안 가만히 차인데 키가 잡고 속력 82 좀 메리트 없죠 블란디 메리트 없고 어 엔투 어서오고 주리치 와 주리치 개좋아 와 주리치 개좋아 속력 89 짧은 패셀 76 긴 패셀 60 시야 62 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속력 좋고 야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거 개 마음에 든다 이거 좀 비싼데 이거 오바거든 이거 한번 넣었다가 빼 볼게 CC 주리치 11억 이거 맘이 든다 CC 주리치 이거 좀 딴 데서 손 아끼면 잘하면 될 것 같아 주리치 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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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만데 알칸타라 알칸타라 알칸타라는 너무 비싸 잠깐 꽈레스마 없고 얼마인지 너네 가격 붙여봐 헬스에 비싸네 헬스에 178 어 뭐 8억 주고 사기에는 좀 그렇다 보리엘로 아 시시가 선수 다 보네 다 봐 귀찮아 죽겠네 룩 깎고 고무열은 누구야 고무열은 누구야 고무열 185인데 흥울이 어서오고 고무열도 높낮이야 185 속력 90 어 개빠르네 짧은 패스가 74 긴 패스 70 시야 70 얘도 괜찮네 크로스는 얼마지 크로스가 76 고무열은 근데 10억 주고 사기에는 윙어 10억은 좀 아깝다 웰백 8 8억 놈농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잠깐만 8억이야 이따가 볼게 디아스도 좋은데 카드가 없네 어 디아스는 170 갔다 보다 디아스가 봤잖아 여기서부터는 봤다 봤던 애다 다 봤던 애고 웰백 웰백은 저 미드필더진에 있나 보다 미드필더진 미드진인가 보다 웰백 왜 안나와 웰백 안나오는데 나바로 나바로 노노 속력 좋고 크로스 좋고 나바로 좋네 나바로 쓰자 나바로 괜찮네 니 이성이네 나바로 나바로는 풀백도 되네 그치 풀백도 되지 대인수비 79 나바로 괜찮네 나바로 5억 싸네 cc 나바로 나바로 아 나바로 약간 맘에 안든데 뭔가 5억 웰백 좋아 너 왜 웰백 안나와 나왔따 웰백 7억이네 싸네 웰백 화려한 개인기 있고 속력 좋고 근데 스테미너가 75억인가 좀 푸지다 스케줄 안받고 어 짧은 패스가 얼마냐 민첩 좋고 짧은 패스 69 긴 패스 50 야 짧은 패스 69 에다가 스테미너 어 75는 너무 쥐약이다 짧은 패스 저 정도면 너무 연기 안 돼 어 웰백 좋기는 개뿔 잘 단순하게 어 치닫만 하면 괜찮은데 나는 안 쓸게 나는 안 쓰고 아까 여기 있는 애 중에 고를게 여기 있는 애 중에 어 오버롤 좋은 애 정용 어 우리 좀 비싼거 조제철이 싸던데 조제철 보통 보통 속력 91 스테미너 85 짧은 패스 88 긴 패스 85 시야 79 자 cc 조제철 4억 6천 싸지 음 자 cc 조제철 cf는 스테미너 중요해 센타포드는 스테미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프렌 해프렌이 키 176 스테미너 너무 후진해 안 된다 다홈에 다홈에 키 172 속력 92 높은 보통 크로스 크로스가 너무 떨어지네 얘도 좋은데 크로스가 너무 떨어져 크로스 72 근데 얘도 괜찮다 시야 77 얘도 땡기네 너무 싼데 조제철 말고 얘 갈까 다음에 이거 괜찮네 쉐링업 아니기만 해봐라 쉐링업 9억이잖아 볼까 쉐링업 있네 쉐링업 좋은데 짧은 패스 77 긴 패스 73 시야 8 쉐링업이 더 좋네 쉐링업 낫네 쉐링업 가자 그래 쉐링업 10억이네 cc 쉐링업 가자 더 싸네 더 좋은데 더 싸네 쉐링업은 더 나은 것 같고 쉐링업 고마 땡큐 그러면 cf만 하나 찾으면 돼 cf 크림 꿀결정력 얼마냐 얘 속력 80 속력 좀 느리다 그렇지 꿀결정력 72 얘 cf로 쓰고 싶은데 아니면 얘를 cm으로 갈까 얘가 좀 더 키 큰 거 좋아하면 qm으로 더 낫긴은 하다 어느 누구가 cm 으로 조재철 하고 비교해보자 조재철 크림하고 조재철 Q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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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네요 뭐 큰 차이 없네 짧은 패스 긴 패스 아 비슷하다 나는 키 크네 좋아하는데 스테미너 조제철이 날라나 아 고민돼 아 뭐고 고민돼 조제철 가자 그냥 조제철 갈게 평소에 있을때 2라지에요 CF 누구가지 CF 대가독 퀸텔 퀸텔어 대가독 델가독 카드 없고 델가독 카드 없어 델가독 키가 좀 작네 테로 퀸테로 퀸테로 키 더 작은데 야 퀸테로 근데 달리기 개빠르다 92 짧은 패스 85 긴 패스 84 시야 88 크로스 78 얘는 윙으로 써도 되네 원래 윙어도 있네 얘 가자 골결정력 얼마야 골결 83 오삼짝발 퀸테로 가보자 이렇게 마음에 안드는데 지금 되게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어 퀸테로 6억 4,500 공격진은 이정도면 됐고 갑자기 수비진 갈게요 수비진 수비형 미드필더 가보자 수비형 미드필더 황삼보레 개발 왜 저지랄이야 왜 황삼보레 개발 헛소리 하고 있었어 강민수 여러분 추천 선수 강민수 강민수 너무 비싸다 8억 뭐 8억 주고 이걸 사 강민수 강민수 이거 저기 뭐야 너무 비싸 박후신 박후신은 키가 너무 작아 175지 175 수비형 미드필더는 키가 커야 돼 키 순으로 보자 어 루카스 토로 겁나 싸는데 아 속력 68 이구나 겁나 싸 이텀은 누구야 이텀 북각궁 북각궁 안되고 캐디라 당연히 안되겠지 페페 안되고 라로카 안되고 2위로 안보고 투레 안보고 못다 못다는 안되고 마리가 안되고 구스타보 안되고 꽈트라 어어어 찾았다 얘 좀 느리다 얘 좀 느린데 키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 아 오보를 겁나 후졌네 반응속도 69 가로채기 66 대인수비 64 키는 큰데 후졌네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이우우영 안되고 로드리게스는 누구야 로드리게스 185 송력 78 스테미너 78 대인수비 69 오보를 76 일단 키핑은 해 놓고 로드리게스 살로바 이안도 가격이 맞아야돼요 가격이 맞아야돼 가격이 까샘으로 안되고 김성원 15억 플래처 19억 강민수 아까도 강민수 강민수 비싸고 베르날 어 베르날 싸다 아 베르날 또 개 느리네 스테미넌 좋은데 속도 76 가속 65 대인수비 좋네 오보로 78 얘 얘 얘 싸고 괜찮은데 얘 1억 5천 근데 얘는 후진데 후진데 중요한건 싸다는거야 1억 5천밖에 안돼 후진데 이 정도면 1억 5천이면 아 이거는 땡기는데 싸잖아 어 베르날 1억 6천 이건 사께 이거는 안사면 없어질거 같애 베르날 1억 6천 어 이건 싼 맛에 cc에 이렇게 싸고 1억 6천이면 괜찮아 이거 배꼽 어서 아 아 지금 다 봤잖아 선수 다 봤어 지금 키 순서대로 다 보고 있어 35 그 사이에 뭐 당연히 안되었고 어 뭐야 이거 아 건나 좋은 선수 나왔어 속력 85 대인수비 74 아 이거 살걸 3억 밖에 안해 아 이거 이거 이게 더 좋네 아 괜히 샀다 그거 아 괜히 샀어 야 아까 그거 후보로 쓰자 아까 그거 후보로 쓰고 이거 더 좋네 이거 이게 더 좋네 아 괜히 샀네 야 이거 바꾸자 그래 어 카드 칼림 스키 칼림 스키 칼림 스키 질차 대놓고 칼림 스키 꽤 좋네 요 렌트 있다 요 렌트 요 렌트 요 렌트 속력 70 느리고 어 여리형 포메 전술 포메 바꿨더니 워크시에서 에이까지 한달만에 축하합니다 배쓰 여리 감사합니다 8억은 비싸고 7억은 좀 쓸만한데 아까 다 봤잖아 이재성 봤잖아 우리 배 우리 배는 누구야 개싸다 우리 배 우리 배도 싸네 1억 8천 우리 배도 괜찮네 오버로우치 죽고 아 방금 실수를 하나 해제했네 방금 좋은 애 누구였지 아 아 아까 좋은 애 좋은 애 조제철 2명이냐 조제철 2명이야 한 명 지나갔다 아까 방금 좋은 애 누구였지 아 방금 지나갔어 아 셰 아 방금 좋은 애 아까 즐겨찾기 해놓은거 있잖아 그거 걔 이름 뭐였지 지나갔다 아 놓쳤어 이름 뭐였어 라우프 볼게요 라우프 개좋네 라우프 짱 좋다 와 라우프 키가 180인거 빼고 진짜 좋아 라우프 이정도만 합격이야 이거 뭐 아 속력 73이네 쓰레기 속력 쓰레기네 속력 쓰레기 칼린스키였어 칼린스키가 낫다 키 크고 183이고 칼린스키 고마워 넌 후배로 빠지고 칼린스키 3억4천 스쿼드 Guild 마르티니스 로보기에 에 스쿼터 신청 마트에서 그렇게 많아 이거야 마르티네스 170 이잖아요 뭐 보라는거 마르티네스 스테미너 76 크로스 87 시야 마르티네스 좋네 왼발 좋네 스테미너 후진거 빼고 좋다 어 이거 빼고 좋다 이거 빼고 괜찮네 야 쟤 저게 누구야 또 왔다 또 왔어 아까 걔네 쟤 아까 걔지 그 색드립치다 차단당하네 있잖아 개백 개백 짝퉁 진짜 개백은 아니고 짝퉁 개백이야 개백이야 개백 으 어 마르티나 푸자고 일단 센터팩 가자 센터팩 가자 센터팩 갑니다 으 으 내가 모든 선수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대충 봐서 괜찮은거 있으면 갈게 여러분들 좋은 선수 많이 추천해 줬는데 어 이제 조금 힘이 빠진다 이거 지금 되게 오래 하고 있어 몇 분 됐지 이거 되게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우 힘 빠져 선수를 다 보다 보니까 겁나 힘 빠지네 으 으 으 나 지금 선수 집중하고 채팅 못 봐서 미안하고 속력 77이지 190 그냥 그닥 그렇고 그냥 그닥 그렇고 약간 조금 키 작고 좋은 선수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거 뭐 다 비싸 아 으 으 으 개인수비도 좋고 어우 이게 짱 좋다 윤형선 5억 6천 185 오버롤 80이네 짧은 패스에 헤딩이 후진해 헤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지만 자 윤형선 5억 6천 존테리? 존테리 얼마냐 데로씨 존테리 존테린 카드 없고 데로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또 누구 있냐 스몰링? CC가 스몰링 있어? 야 니네 CC 지금 CC팀인거 아냐 모르냐 아이 자식들 뭐하는 거야 아 갖다 버려 아 오버롤로 해서 다시 보자 밑에서부터 아까 누가 워커 추천해 줬는데 워커는 있냐 워커도 없네 워커도 없구만 아이씨 이 되는거 좀 되는거 추천해야지 이씨 이탕 안 돼요 뭐 185는 돼야지 재매로성 대인수비 77 조금 눈높이를 높여 보자 몇까진 될 거 같은데 카드가 겁나 없다 근데 카드가 겁나 없다 근데 이제서 이제서 뭘 봤는데 7억 페르난데스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겁나 귀찮아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아우 귀찮아 나 지금 약간 이제 빡 돌라 그래 바투 슈투버 느리더라고 바투 슈투버 키 크고 좋은데 좀 느려갖고 이제 슬슬 빡치려고 그래 한계에 도달했다 한계에 도달한거 5월 좋은 수석 센서 좀 내려 보자 보아 땡 단치 15 김성환 있다 김성환 15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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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0억 들어서 8억 4천은 무리인데 좀 느리지 않냐 이거 달리기 77이면 다투 슈투버 8억 4천 한번 넣어보자 뭐 뭐 뭐 어 애니케스 이거 싼데 카드가 없네 강민수 오 강민수 짱 좋네 야 강민수 송렬 90일이네 야 강민수 짱 좋아 참여도도 좋아 와 강민수 풀팩도 되네 야 강민수 가자 7억 8억 8억 8천 강민수가 낫네 강민수 씨 이거 마지막 오늘 스케줄이고 이주영 아 이거 겁나 힘들어 겁나 힘들어 이주영 어우 아 아 아 뭐야 이거 누가 들어왔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주영 좋은데 이주영 4억 4억 6천 에 또 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일단 짜증나네 해킹 당한거 아 몰라 일단 이거 하던거는 맞아야 될거 아냐 하다가 맞아야 되니까 내 계정으로 들어갈게 아 저기 전 계정에 아마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계정에 돈이 꽤 있을 거야 음 음 아이고 60억 가지고 그래 60억 다 있잖아 뭐 60억 없어 60억은 이 정도 다 있잖아 아까 주임 저기 아이디를 실수 했잖아 그래서 그런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우리 지금 몇분째 하고 있냐 내 기억에 겁나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애 1시간 쯤 되는 것 같은데 아이 짜잉나네 자 이제 두개만 짜면 됩니다 두개에 돈은 지금 57억 57억 인데 약간 초과될 것 같아 이 계정에 돈이 많기 때문에 조금 초과도 돼 아 우리 아까 하나 산거 있잖아 그거 풀백 쓰면 되겠다 맞아 아까 1억짜리 산거 있잖아 1억짜리 아 근데 그거 이게 좀 다른 계정이지 참 아 겁나 헷갈리네 이거 계정이 바뀌어 가지고 아까 산게 무효처리 가 됐네 아 여기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자 돈이 얼마 있으려나 얼마 있으려나 100억은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240억 있다 240억 돈 개많지 여기 뭐 다 받으면 이거 이것만 받으면 또 57억이야 돈 개많어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이어서 좀 오래 걸려서 미안해 아우 개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아까 골키퍼 안했지 어 골키퍼 풀백 풀백 하나 더 어 골키퍼 레더 골키퍼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맞네 겁나 많네 와 김형광 얼마야 더글라스 더글라스 없잖아 이 자식아 레더 붓게 레더 여러분 가격까지 얘기해 줘야 볼게 레더 2억 4천 싸네 194억 키 개많이 들어 레더 그럭저럭 쓸만한데 반응속도 핸들링 킥 위치선정 레더 쓸만한데 키가 너무 맘이 든다 자 레더 2억 4천 5백 cc 레더 야 이거에다가 아까 그거 1억짜리 사면 되네 풀백 풀백 하나만 찾아 풀백 풀백 찾으면 게임 끝난다 풀백 하나 찾아 봐 슈태킴 비싸서 못사 임만 아 비바 니꺼 안 알려줄게 니꺼 니꺼 니가 니꺼 니가 저기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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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짰으니까 어 이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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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않았냐 이주용 가자 이주용 좋네 이주용 대인수비가 후지구나 대인수비 72 가로채기 노네스 노네스 더글라스 노네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om GM ark 아 김종서 김용서 호 문나로 늢이 지 남 hogy자 맨날 강퇴 조재철? 조재철 두 명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누구 있나? 야 풀백 하나 찾아봐 풀백 없어? 싼 거 없냐? 홍철 홍철 개 비싸네 강태도 아이디 만들어서 또 들어와 내가 알기로 김종서 한 10개 쯤 강태나 차단한 것 같은데 겁나성 1억4천짜리 있어 이거 개 좋아 대행수비 75 아까 그런 비슷해 가격은 너무 좋아 1억4천4백 아라 아리아스 1억4천4백 이름 뭐였지? CC 아리아스 나 풀백 따가세요 야 이렇게 해서 60억으로 CC 은카팀이 나오네 팀 잘 나왔지? 골키퍼 바꾸고 싶은 사람은 바꿔요 나는 그냥 이걸로 할게 2억4천이었지 2400이 아니라 돈 땅만 해 딱 맞아 오늘 이벤트 좀 이따가 하고 자 요렇게 해서 구매 갈게요 내 돈으로 구매할 거라 뭐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살게 자 강민수 준영선 뭐가 아쉬워? 골키퍼? 골키퍼 아쉬워? 골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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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다음에 이주용 골키퍼 골키퍼 월드원 있는 애 중에 싼거 찾아봐 골키퍼 안 살테니까 멀드원 있는거 중에 싼거 찾아봐 칼린스키 조... 조제철 조제철 조제철이 조제철이 아잇 아잇구나 아잇 아잇 조제철 아잇 조제철 두개네 아잇 잘못썼다 이게 조제철 두개란 얘기가 나한테 한 말이었구나 아 조제철 두개 했네 하나 더 사야되네 아 바보같이 아 정신이 없네 퀸테로 나는 뭔 말이냐 아까부터 왜 조제철 두개라 그러나 아 우회하네 무시해서 잘 못봤다 야 나바로 조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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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패스 긴 패스 크로스 얼마지 크로스도 좋네 어디다 놔둬도 좋네 다 좋네 아잇 아잇 조제철 어디다 놔둬네 아잇 기억나는거 없냐 하나 기억나는거 없냐 아 고마워 안그를 고마워 고마워 그렇지 그냥 아까 골키퍼 아까 그냥 레더 사자 그냥 시간 없다 야 지금 이벤트도 해야 되는데 출정시도 못하게 생각네 추정시켜야 되냐 야 빨리 빨리 가운데 하나 찾아봐 내가 찾을게 CM으로 찾아보자 싼거 아 아 아까 좋은거 많았었는데 이벤트 좀 이따 할게 바크신 야 바크신 어때 바크신 바크신 속력 81 스테미너 88 짧은 패스 80 후졌다 칼린스키 칼린스키 썼어 칼린스키 썼고 수백문이 피셨어 아 미안해 재영이 누나 그 얘기인지 몰랐어 미안해 잘못봤어 니 말을 잘못봤어 미안해 잘생긴 니가 참아라 못생긴 내가 실수했다 미안해 야 스테미너 62 아이 개좋은데 스테미너 62 이네 아무거나 적당한거 있으면 그냥 되죠 아 요렌트 아까 요렌트 봤던거 같은데 후졌네 후졌네 아 아 아 아 아 아 공미로 못 가 공미로 못 가 공미로 뭐 일본말로 쳐 재수있게 김진세 김진세 짧은 패스 82 김패스 79 시야 73 김진세 후졌네 김진세 속력 84 스테미노 90에 칼린스키 딱 썼대니까 김진세 후 졌다 후 졌어 어 좀 맘에 안되는데 아 뭐 없냐 아 시애트 퀸테로 퀸테로 썼대요 레이나 우리배 거기서 아가의 기억나는 이름이 있을 거야 기억나는 이름 박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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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박흐신 야 이거 가자 이거 스테미노 88 속력 81인데 짧은 패스 82 김패스 78 시야 66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안된다 안되고 아 시야 시야가 겁나 쓰레기네 아 김종석 또 왔어 김종석을 많이 놓는다 박흐신 아까 봤 떠나야되는데 아이칸타라 비싸고 싼거 없냐 아까 1억 4천 짜리 뭐였지 그거 아 귀찮아 야 리베리가 뭐 이렇게 비싸 흠 아 나 이제 진짜 화날라 그래 인간적으로 이제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 빡칠라 그래 좀만 좀만 이름 있으면 막 겁나 비싸네 김초로 제발 오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짧은 패스 오 좋아 88 김패스 83 시야 92 왜 이렇게 좋아 야 얘 걔 겁나 좋네 이름 누구야 김초로 김초로 겁나 좋다 또 와 걔 걱정 안 돼 김초로 또 겁나 좋아 김초로 7억 4천 돈 많으니까 이걸로 갈게 자 지금 급하게 어쩔 수 없이 김초로 7억 4천 갔어요 7억 4천 5백 딱 60억이지 딱 60억 어우 개 좋네 아우 겁나 오래 걸렸다 지금 이거 하나 짜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 거의 cc 시즌 다 본 것 같아 대박이지 김초로 말 나온 김초로 한번 더 볼까 야 오버롤 또 제일 좋네 얘가 오버롤 87 야씨 속력 90 가속력 86 민첩 92 어 아우 개 좋아 어 얘는 윙으로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숨은 인재가 있어서 인재 아우 개요 야 레더는 야 레더는 어떻게 이런 쓰레기 선수 1카볼 1카를 못 제키고 못 들어갔냐 레더 아 진짜 레서 실망이야 이주영도 못 들어갔어 니네 뭐하냐 지금 저런 쓰레기 선수도 못 제껴 아 이런 쟤입니다 쉐링헌 퀸테로 나바로 나바로 조제철 그 다음에 김철호 아 조제 조제철이 김철호가 여긴가 야 둘이 김철호 조제철 자리 바꿔도 된다 야 95 얘는 다 똑같고 얘는 92 91 야 김철호 윙에다 놓는게 더 낫겠는데 둘이 자리 바꿔야 왜냐면 조제철은 참여도가 보통 보통이고 김철호는 높음이라서 높음을 여기다 놓는게 나은거 같아 오버롤도 얘가 더 좋아 오늘 스케줄 마감 자 강민수 윤영선 이주영 야 오버롤도 94 90 88 어 괜찮지 이벤트 좀 이따 할게 어 선수 잘나왔네 김철호랑 퀸테로랑 비교하면 꼴결 누가 더 좋냐 이거 약간 고정관념을 깨고 퀸테로 김호철 비교해보자 아 오버롤 둘다 좋네 스트라이크로 놓고 비교해보자 야 김철호가 더 좋아 와 속력 108 106 짧은 패스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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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고 골결적 결정력 90 90 비슷하네 키가 얘가 더 좋네 77 비스무리하네 히드니 퀸테로가 화려한 개인기가 있어서 CF는 화려한 개인기가 있는게 나 나바루 왼발이 없네 풀백 왼발이 없네 풀백 왼발이 있구나 됐다 이 정도면 팀 잘 나왔다 팀 잘 나왔지 오버롤도 상당히 좋네 아 추워 여리형의 73 전술 이게 오늘 마지막 스케줄이야 크로스 조제 처리를 오지는구만 나바로도 좋고 어 팀 잘 나왔지 개꿀이야 개꿀 50억이라고 해도 60억이라고 해야 되고 60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돈을 더 써서 아르마니가 더 좋아 알았어 알마니가 좋지 명품인데 근데 알마니 비쌀걸 아휴 추워 밤 되니까 여기 사무실이 겁나 추워진다 난 또 여기 난방을 안하거든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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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추워 아휴 추워 내일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내일은 정모라서 자 추천과 즐겨찾기 어퍼 한번씩 부탁드리고 출정식까지 하고 출정식 끝나고 문상 이벤트 할께요 아휴 추워 아니 이거 주인꺼 튕겨가지고 계정 급하게 내 걸로 바꿨어 저 주인은 이거랑 똑같이 맞춰 팀이 너무 잘 나왔다 야 근데 주인이 이거랑 똑같이 못맞춰 왜 못맞추냐면 아까전에 여기 있는 은카 팀이 매물이 한개짜리가 많았어 매물이 한개짜리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못살거야 안타깝구만 이 팀이 겁나 좋은데 칼린스키 표정 겁나 웃기다 잘생겼는데 인상센 표정 아우 나 지금 심하려 죽겠는데 아까부터 출정식은 출정식은 친성경기로 랜덤으로 갈께요 랜덤 1대1 아 조제철 수분인데 신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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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선수가 작고 빠른 선수가 피파4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어 맞춤 제가 그 경우엔 이렇게 킁킁볼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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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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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됐구요 아 조르지마 남자 쪽으로 그래 아 자 말했다 남자 줄은 거 아니라고 내꺼다 보니까 세팅이 상당히 잘 돼 있네 xyb ldlb yxrb ok 됐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출전식 바로 갈게요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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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가 안되잖아 핸드폰 배그 먹통이래 뭐 뜻이야 자 난 잠깐 30초 화장실 갔다 올게 팀 구경하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난 선수 구경 하나도 못했네 아이씨 아 선수 하나도 못 봤네 아 20렙 먹인건데 아 하나도 못 봤네 뭐 이기면 되지 뭐겠지 아 추워 잠바 입어야겠다 아 너무 추워 아 추워 전기 히터를 사야되나 이거 하고 출전식 갈게 그나저나 왜 이렇게 잘해 상대 오브로 120이야 내꺼 오브로 몇이지 공 잡으면 타임 한번 줄어야겠는데 좀 하는데 패스가 좋잖아 안 뺏기잖아 나갔다 아 추워 아 추워 113 보브로 113 109 107 오케이 공격진은 괜찮네 강원도 영어 3도야 어우 장난아니네 여기는 서울이라 그렇지 우와 패스 5주고요 자 바다 쉐어링 험 아 이거 뭐야 패스가 왜 크로스가 절로가 크로스 자동이었나 아까 크로스 자동이었냐 아 이게 바로야 아 나 쉐어링 험 입고 크로스 올렸는데 뭐 이것도 할짜로? 와 이 자식이 아 꼴키퍼 잘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선수로 하나도 잘 모르는 선수들이 많아갖고 어떤 선수가 어떤 포지션인지 잘 모르겠다 걸렸어 걸렸어 아 쉬술 못때렸네 아 공룡료? 공룡료 좋지 이걸 못잡냐? 혜리홍조야 니가 잡아 아 꺼볼 줄 알았네 끝 선수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어 그니까 어떤 선수가 어떤 포지션인지 조금 헷갈려 잡자마자 딱 아는데 이건 잡자마자 선수 이름이나 포지션을 봐줘야 돼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걸 못 넣었어 조재철 와 열이형컨 구매 감사해 땡큐 이번에 연기 좋았지 뭐 이 자식 자세꼬를라고? 포로는 쉐딩홈이 넣은거에요 그런데 cc 응카팀이라 포문 난다 아 여기 준거 아닌데? 와아 야 얘 이거 되게 잘한다 와아 이 자식 잘하는데? 어? 자크 이거 아 자크 고장 났네 또 아 이씨 아 하필 이때 자크가 고장나냐 아 포로는 잘 안되니까 아 달리기 달리기 이씨 못따라오네 영선아 멀던 없지 멀던 있었으면 측면에 던지려고 그랬는데 멀던이 없어서 가운데로 던졌다 걸렸어 연계 좋지 나는 두 골다 연계로 넣었어 밤바 웨아 투톱 아니면 밤바 클라이 나는 아 나 같으면은 둘 침투형이기 때문에 밤바 보다 클라이 웨아 쓸 것 같긴 한데 밤바는 잘 쓰는 사람한테 진짜 좋고 못쓰는 못한 사람한테는 쓰기 어려운 선수 같아 나는 밤바 쓰기 어렵더라고 주눅이 일주일 늦춰졌어 안돼 끝 끝 끝 아니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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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나는 또 아 난 또 수능일주일 미뤄졌다고 해서 어 어 본인이 고3 인줄 알고 안습 이라 그랬는데 아버님 이베드 때문에 버닝 하러 갔는데 버닝 안되서 웃겨 다 웃겨서 cc 방법하지 원래 반봐도 좋은거지 뭐 당연하죠 자 이렇게 해서 60억 자 60억 cc 은 칼팀 어 능력치 플러스 사실 예쁘게 먹었고 뭐 마음에 드는 선수도 있고 안 쓰는 안되는 선수 선수도 있고 뭐 그러네 아 쉐링 홈 으로 헤딩 못해 나 못해 왔네 헤딩 꼴 한번 넣어줘 강력한 헤딩으로 한번 넣어줘 볼 넣어야 되는데 크로스 이상하게 와갖고 ai 설정 이상했나 중간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상황이 안 맞았나 보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한 1시간 넘게 한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자 끝